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뭔가 재미있는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걸 제가 쭉 보면서 뭔가 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작년에 올라온 거거든요. 내가 한번 이걸 한 건가 아니면 너무 짧아가지고 보기만 보고 그냥 넘어간 건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 제가 찾아봤을 때 제 영상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댓글에 뭐라고 하죠? 미친 반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그럼 봅시다. 제목. 혼자 여행하다가 우연히 만난 11살 연하 아가씨와 결혼합니다. 하는데 뭐야 이거 미친 반전이요? 원제. 38살 노총과 특별한 곳에 웨딩촬영을 왔습니다. 2년 전이죠. 당시 3년 동안 장기 연애를 하던 전여친과 결국엔 헤어졌고 그 이후 정말 미친 듯이 소개팅을 했습니다. 결혼해야 되니까요. 근데 말이죠. 이게 30대 중반이 꺾이고 후반으로 잡아주니까 여자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더라 이겁니다. 특히 제 나이 37살이 되고 보니까 소개를 받는 여자들도 대부분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이죠. 나이가 많다. 이런 게 싫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만나면 이 아가씨들이 하나같이 거의 다 그랬어요. 본인들 객관화는 전혀 안 하고 무조건 상대방인 저한테만 이것저것 따지고 재는 거 직업이 뭐냐 연봉이 뭐냐 차가 있냐 집 있냐 이게 너무 심한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제가 본인들한테 해주는 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잘해주길 바라고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답이 없어가지고 장가고 뭐고 소개팅이고 다 때려치웠습니다. 그런 뒤에 그래 이번 생에 나는 결혼 따윈 없다 끝났네 그냥 죽을 때까지 나 혼자 이렇게 살자 이런 다짐을 하면서 연관을 쓰고 인천 옹진군에 있는 덕적도라는 섬에 저 혼자 바람을 쐬러 갔어요. 머리 좀 식히려고. 거기서 저 혼자 멍청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말이죠. 딱 봐도 20대로 보이는 여자 아가씨 두 명이 저한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는 본인들 놀러왔다고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어려울 거 없지 않습니까? 찍어줬죠. 그렇게 찍어주다가 말 몇 마디 섰고 그래요 그럼 두 사람 여행 재밌게 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 뒤에 또 저 혼자 이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오후에 민박집에 들어갔는데 어? 제 옆방에 아까 그 아가씨들이 묵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요 이렇게 다 늙은 아저씨를 정말 과분할 정도로 좋다고 반겨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나쁠 게 하나도 없죠.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원래는 저 혼자 처먹처먹하려고 바리바리 싸운 음식들, 먹거리들 전부 다 풀어서 먹이고 저녁도 마당에서 같이 먹고 거기다 거의 밤새도록 술잔을 기울이면서 놀았어요. 그렇게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몇 살이냐라고 나이를 물어봤더니 헐 97년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제 나이 86년생이에요. 무려 11년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더라 이겁니다. 거의 뭐 삼촌이랑 조카죠. 그런데 대뜸 저기요 근데요 아저씨 저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이런 소리를 하길래 아니 오빠가 아니라 아빠라고 불러야지. 이러고 웃어 넘어갔습니다. 솔직히 오빠라는 말 기분 좋긴 한데 양심상 그게 되겠습니까? 여하튼 그렇게 새벽까지 같이 먹고 놀다가 한숨자고 저 먼저 일어나서 짐 정리하려고 다른 곳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둘 중 한 명이 제 인기차게 깼나 봐요. 밖으로 나오더니 먼저 가는 거예요? 아우씨 너무 아쉽다. 우리 그러지 말고 인스타 마팔이라도 해요. 이것도 인연인데. 이러면서 제가 어디 사는지 물어보길래 당산에 살고 있어요? 이랬더니 또 기뻐하면서 본인은 사는 곳은 아니지만 회사가 당산 근처다. 이러더니 나중에 돌아가서 자기가 회사 퇴근하고 나오면 밥을 사달라는 소리를 해요. 그런데 뭐 빈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고개만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저는 그냥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가씨가 이틀 뒤에 DM을 먼저 보냅니다. 왜 연락을 안 하냐며 자기 삐졌다고 이래가지고 뭐야 이거? 이러다가 일단 미안하다 사과하고 어쨌든 약속을 한 거니까 그날 저녁에 급히 만나서 밥 사주고 그러고 있다가 그러다가 저요 다음 달에 이 친구랑 결혼합니다. 진짜 지금에 와서 말하는 거지만 사람 인생 말이죠. 이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그지같고 우울하고 암울하던 그 시절에 혼자 무심결에 떠났던 인천 작은 섬에서 백패킹하던 중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하던 그 아가씨가 지금은 제 무릎 위에 누워가지고 왕꿈트리를 묶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튜디오 촬영을 생략하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덕적동에 가가지고 셀프 웨딩 촬영을 하자고 하길래 군말 없이 따르고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렇게 사진 촬영 잘 마치고 지금은 인천항 연안 터미널로 가는 배 안입니다. 거의 1년 만에 다시 찾은 덕적도 저에게 있어 인생의 반쪽을 찾은 시내섬 같은 곳입니다. 보배 형님들 결혼을 완전히 포기했던 38살 노총각도 이렇게 장가하라는 걸 갑니다. 그런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제야 겨우 알 것 같습니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지. 아무튼 저희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이래가지고 댓글이 달리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이 나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본문이 지워졌더라고요. 몇몇 남초에 박제대듯이 올라와 있길래 아니 이걸 왜 지웠을까? 너무 자랑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욕을 했나? 주작이라고 그래서 지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제가 댓글을 가져왔는데 뒤에 반전이 있습니다. 일단 보죠. 댓글 1번 이런 미친 무릎에 누워가지고 무릎에 누워가지고 왕꿈프리 먹는다길래 나 혼자 이상한 상상했잖아. 야씨 나 완전 썩은 놈인가 봐. 2번 아 인생 거지같네 니 기럴까 이 친구가 비록 나이는 좀 있지만 분명 잘생겼을 겁니다. 그것도 오지게 나처럼 생겼어 봐라. 저 여자들 사진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바로 비명 지르면서 셀카봉으로 나를 졸라 패 쓸 거예요. 댓글 셀카봉으로 맞아도 좋습니다. 만날 수만 있다면 맞을 수 있어요. 4번 일단 얼굴이랑 몸이 좀 늙어 보이지 않고 스타일도 촌스럽지 않은 느낌으로 잘 관리를 하면서 거기다가 만약 직장도 괜찮다면 그러면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댓글 그 전에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미친 듯이 소개팅을 할 수 있는 외모 말이죠. 2번 아무리 그래도 10살 이상 차이 나는 커플은 극소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그럴 식이잖아. 전화이면 그런데 일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그것도 오지게 빠르게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이거 주작입니다. 5번 야 이 법의 아저가 술 참 먹고 취해가지고 개도 안 믿을 쌉소리를 써놨구만 6번 이거 뭐 인증도 없고 주작이네 주작 아무튼 나도 내일부터 우리나라 섬 전체 순례도 올 거다. 7번 그러면 내가 그렇게 믿기로 했으니까 이거 주작이다. 9번 야 나도 8살 어린 우리 마누라랑 결혼하는 거 진짜 졸라 힘들었는데 11살 차이가 무슨 하이패스도 아니고 바로 결혼이여. 장난하냐? 와 형님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자긴 어른이랑 장모님한테 머리털 안 뜯겼어요? 도둑놈 소리 오지게 들었을 것 같은데 안 들었나? 그게 뭐 머리는 안 뜯기고 그 대신 거지같은 인신 공격을 좀 당했죠. 너는 돈도 없는 집안이지 그 월급에 어떻게 우리 딸 먹여 살리냐 아이고 그 나이 먹을 때까지 너 뭐 했냐 이 뻔뻔한 놈아 등등등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온갖 모멸감은 다 겪었지 뭐 헐 도둑 아니 그런 미친 소리를 듣고도 결혼을 했다고 아니 그리고 여자는 뭐라고 안 해? 자기 부모 안 말리냐고 왜 그걸 가만두지? 그게 자기 부모님이랑 대화를 하면 숨막혀 죽으려고 했으니까 오빠가 나 좀 살려줘 나 좀 탈출시켜줘 이런 거였어요 거의 6년 가까이 만났지만 통금이 10시라 그냥 말 그대로 헬이 없거든 그러다가 마지막 여름휴가 때 딱 한 번 허락받아가지고 놀러 갔는데 뭐 무조건 나만 믿고 따라오는 여자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지같은 소리 들어도 내가 무조건 참은 거지 알겠어? 이놈들아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거다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방금 보셨지만 댓글이 전부 다 남자잖아요 남초 사이트였거든요 저는 문득 여자들 반응도 궁금한데 싶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쇼츠에 이거를 압축해가지고 올려놓은 쇼츠 영상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댓글이 많이 달려있으니까 여기서 여자들 반응을 좀 가져오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여자의 친구라는 사람과 남자의 친구라는 사람 두 명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일단 보죠 댓글 1번 오빠라고 불러도 되냐고 묻는 질문에 아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는 건 어느 세상 드립이야? 이래서 남자는 돈과 나이도 중요하지만 말빨도 어느 정도 필요한 거라고 봐요 너무 잘했네 이랬는데 본문에 나오는 여자의 친구라는 사람이 댓글을 답니다 저는 여기 당사자 여자의 친한 친구입니다 이 글 거의 다 지원해서 쓴 거예요 저 남자예요 믿지 마세요 완전 사이코패스 정신병자라고요 여기 진짜 입에도 담기 힘든 쓰레기 같은 짓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래서 파혼했고요 제 친구는 지금도 엄청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마치 엄청 좋은 남자처럼 포장을 해놨네요 너무 속상해서 댓글 남깁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도대체 왜 이런 미친 글을 떠도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댓글이 있는데 이게 딱 한 번 있는 거면 그냥 관종이겠거니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거의 모든 댓글에 이걸 복사 붙여넣기를 해놨어요 이해되죠? 수백 개 달아놓은 거야 그리고 그중에 일부 달린 댓글입니다 대댓글 남자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그리고 님 진짜 친구 맞아요? 저 글쓴이가 님 친구의 전 남친인 걸 네가 도대체 어떻게 아셨는데요? 설명해 봐요 2번 친구 같은 소리하고 잡아줬네 야 인마 그럼 나도 네 친구다 3번 저기요 저는 당사자 남자의 친구인데요 두 사람이 파혼을 한 건 맞지만 내용은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네? 댓글 오 맞아요 저도 이거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깜짝 놀랐네 참고로 저는 지인의 지인입니다 5번 저도 저 글쓴이 남자 주인공 여사친인데요 86년생 꽁꽁에서 일하던 남자입니다 참고로 저는 대학에서 만났고 이 친구한테 소개팅도 종종 시켜주곤 했는데요 저 일이 있고 약혼자 여자가 바람을 피워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행색 완전히 감추고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저를 포함해 그 동창들 그 누구도 소재를 모르고 있어요 경고하는데 일단 거짓말 소설 쓰면서 억측하지 마세요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이러니까 다시 그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내용은요 실제 있었던 일을 각색해서 만든 거고요 파혼한 이유는 남자가 다른데 글 쓴 게 있습니다 댓글 저는 글쓴이 친구입니다 당신 진짜 미쳤습니까 오히려 여자가 바람을 피워서 어쩔 수 없이 글 다 내린 거고 글쓴이 그다음부터 내 친구 우울증 걸려가지고 완전히 감췄는데 왜 이런 모든 댓글에다가 있던 거짓불응을 남기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불쌍한 사람 두 번 죽일 생각입니까 멈추세요 댓글 아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파혼을 한 건 팩트로 보이는데 지금 여자 쪽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남자 쪽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누구 말이 맞는 거냐고 달달달달달 내 댓글 다시 여자의 친구입니다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일배하는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내용 말고도 다른 글들 엄청나게 많았고 그 내용에 대한 것들 제가 여기다 다 댓글에 풀어버리면 피해자인 제 친구를 두 번 죽이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해요 헐 보배와 일배라니 그럼 보여 보배요 어지럽네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파혼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어쩐지 본문글이 지워졌더라고 아니 왜 지웠을까 왜 지웠을까 물론 주장이라고 뭐라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남자 댓글들 보면 대부분이 부럽다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진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